작은 기획, 기도로 듣는 음악 알렐루야, 파스카의 신비,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다 부활시기 동안 요한 세바스안 바흐의 부활시기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칸타타 146번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.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. 테너의 레치타티브는 로마서 8장 18절을 인용합니다. 장차 우리에게 기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희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. 요한 세바스안 바흐의 칸타타 146번 중에서 레치타티브 Ich bin bereit 난 준비되었네 테너와 베이스에 아리아 Wie will ich mich freuen?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? 그리고 코랄 Den wer selig da fin ferret 그러므로 행복하게 그곳으로 가는 이는 이렇게 세 곡을 헬무트 릴링의 집으로 게힝어 깐드라이 스튜드가르트 박클레이김 스튜드가르트 그리고 여러 솔로이스트가 함께 연주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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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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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